이 영상은 제작되어 있습니다. 다른 제작되어있는 영상은 제작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은 제작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은 제작되었습니다. 봤네. 아저씨, 남편이 왔어요. 왜 자꾸 모르게 얘기해. 안전화할지. 저는 일곱시에 일어났는데 두 시간이나 가량 누워 있었어요. 저는 준비를 다 했어요 오늘 되게 부었는데 교회 촬영할 것도 있고 해가지고 뭐야 교회 촬영할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한국마트 가서 장 볼 것도 좀 있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빠는 오늘 아침 7시에 출근을 했는데 벌써 퇴근을 했대요 그래서 일단 저도 하루를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제가 앞머리가 너무 일직선이어서 좀 묶고 있었더니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네 머리를 드럽게 자연스럽게 넘겨줄게요 제가 어제 이 레시피를 자기 전에 찾아봤는데요 오늘 인스턴트 팟에다가 돼지고기 보쌈을 한 번 해보려고요.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게요. 지금 예열되고 있는 거라고 해요. 이 황태채를 얼마 전에 사왔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황태채 무침도 해볼 거예요. 양념장을 다 만들었어요. 우리는 지금 집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물을 사러 나왔어요. 포스트코에 가서 기름을 넣고 물을 살 거예요. 기름 넣느라 시동을 잠깐 껐는데 진짜 너무 숨이 막히게 더운 거예요. 그래서 날씨를 보니까 42도인데 이렇게 덥습니다. 도착을 했어요. 오빠, 우리 내일 저 모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때? 멋있어? 안 멋있어? 안 어울려? enclosed gates elekt lástiga Sarah이 가에서 나오는 거 같아. 어때? 어울려 안 어울려? 나도 모르겠어. 여기,ating까. 안 어울려. 안 어울려 우리 아파트 택배하는 곳에 지금 택배가 왔어요. 크네. 오빠 거 하나, 제 거 하나 도착했어요. 안녕. 내가 잡아당길게. 바로 시래기. 10차 열 일하네. 다 같이겠지? 출발 전. 오늘의 운전자, 첸 딜리셔스. 샷아웃, 첸 딜리셔스. 눈에 띄델. 왜 이렇게 다 있는지? 우와, 갑자기 나무야. 갑자기 초록초록하네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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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을 거야? 안녕하세요. 바닐라 스윗 크림 골드블. 좋아요. $20.93. 감사합니다. 아, 나 기다려준 거. 뭐 먹을래? 겨울에 진짜 저런 게 여기 다 바닐 풀다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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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래? 저는 원래 가려고 했던 크레센트 문을 못 갔어요. 그래서 지금 다른 공원을 왔습니다. 처음 쓰는 의자, 엄청 커요. 다시 언박싱 촬영이에요. 이렇게 피면 오빠 거 옆에 끝! 오우, 잘 좋아. 너무 며칠 수 있다. 집에서도 원래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. 진짜 맛있다. 배선도 먹었다. 와, 진짜 맛있어. 배선을 먹은 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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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공연구청, 배선을 먹은 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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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선을 먹었을 때, 다음날에 손질이 제대로 남는 후에, 배선 만들기 때문에. 탄핀한 후에, 아, 재밌게 봐. 와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невozum, 아... 엄마가 너무 좋아지? 응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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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뜨겁다 근데 진짜 뜨겁다 근데 이리와! 일단 찍지마! 알았어! 짤을게! 맛있어! 지효처럼 나가봐, 그 러브 프리밍? 남벽 보인? 원래 그 러브 프리밍? 러브 프리밍 집으로 안전기가 완료되네 집으로 안전기가 완료 집으로 안전기가 집으로 안전기가 완료 집으로 안전기가 완료되네 집으로 안전기가 완료된다 집으로 안전기 prime 집으로 안전기가 완료되네 집으로 안전igma